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게임은 임페일라 라고 합니다 12월 6일에 나올거에요 스팀에서 전 이 게임 개발자한테 공처로 받았는데 그리고 한번 맛보고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FPS 게임이에요 근데 특별한 점은 이렇게 적을 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르면서 우리는 헬스 또 받고 그리고 이런 적 파동 끝날 때 아 잡았다 이런 적 파동 끝날 때 우리 속성 같은거 선택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방화구 속성 아니면 무기의 어 나이스 아니면 무기 압그레이드 그런거 여기 떨어지는 톤으로 살 수 있어요 와 진짜 이 게임 하면서 한국으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무슨 샷건 쓰고 있어요 이거 첫번째 무기가 아니에요 전 이거 언럭 했어요 게임 시작할 때 첫번째 무기는 무슨 기관단 중이에요 여기는 이번으로 발견했던 업그레이드 볼 수 있네요 이번엔 전 그냥 이 SMG 서브코어 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음 우리 게임 하면서 무슨 목적을 이루면 새로운 무기 언럭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기는 이 기관단 중은 첫번째 무기에요 나이스 오케이 어디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어음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게임이 있으면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게임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리고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오 나 나이스 이거 저는 아직 그냥 음 이 기관단 중 그 샷건보다 그 산단 중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이스 하하 굿 그리고 도대체 우리 어 탄창이 어디인지 굿굿굿 다 잡았어 굿 계속 가자 돈좀받고 근데 아칼 아 아칼에란도 똑같은 레벨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저 랜덤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은 6일에 나올거에요 관심있으면 저는 저는 그냥 그 스팀에 따라 헌 런 음 버스까지 버스 잡을때까지 30분정도 걸릴거에요 돈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놔야 돼요? 거기요 굿 굿굿굿 굿굿굿 일레벨은 진짜 쉬운데 일단 돈 잡아주세요 업그레이드 받을수 있나 나이스 머니 오 돈 업그레이드 있네 근데 우리 건 업그레이드 건 업그레이드 오케이 그 발사체가 더 빠르고 더 강합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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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이버릴거야 나이스 다른 애가 어디야 안보이는데 거기는 오 점프도 auch 점프 전 이거 마음에 들어 이 점프 공격 저 큰 앱 못 지를 것 같아요 아마 이 작은 앱만 지를 수 있네요 오! 아픈놈아 어 거기도 왜있어 나이스 알 수 있어 어어 반창 떨어졌어 아 끝내리다 끝 이 친구 도 점프 공격 점프 공격 끝 팜팜팜팜팜 얘들아 어디야 아 아 떨어졌어 사라졌는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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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을 레벨이 끝나서 사라졌네 이번 라운드는 헬스 워싱도 많이 있어서 다행이다 오오 저는 이거 이미 있었는데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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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락했으니까 지금 어떤 효과인지 알려주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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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아 그리고 화면 왼쪽 어 위에 어떤 업그레이드 인지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 오케이 코 또 하자 오 오 오 팜 나이스 하하하 하하하 이건 마음에 들어요 재밌는데 나 죽그라드 인먼 다시 점프하고 싶어요 옴 네 오케이 온 오오오오오오 저도 데미지 좀 당했는데 저도 데미지 좀 당했는데 전 요즘 그냥 이런 간단한 인디게임 진짜 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제일 기대하는 게임이 무엇인가요? 전 그거 궁금합니다 전 진짜 철권과 철권 8 그리고 스파 6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빰 그리고 당연하지 어 칼리스토 프로토콜 오케이 계속 가자 어 어 머니 아니면 건 우리 한번 다시 무기로 머니 다시 무기로 오우 가열 시스템도 있네 그건 뭐라는데 오케이 우리 혹시 탄창이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기 그냥 가열됐으니까 우리 어 발사 못했어? 아 오른쪽에는 과열 시스템이 있네 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이 이해했어요 우리 단창이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 단창이 단창이 없어요 무기가 가열돼요 어이없네 이인 좀 많이 죽으려 죽으면 좋겠어요 오오오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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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나이스 점프? 점프 우리 점프하자 오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나이스 근데 데미지 당하면 진짜 데미지 당해요 오오 아 지금 가요 됐어요 그래서 지발 오 게 높았어 오케이 레벨 4부터 게임이 어려워져요 나이스 아 됐어 굿굿굿굿굿 레벨 6 우리 할 수 있어 친구들아 우리 할 수 있어 버디 업그레이드 건 업그레이드 버디 업그레이드 우리 더블 점프하면 더 높게 더 높게 점프해요 오 또 또 이 레벨이네 위험하다 조심해야돼 싫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거그러그러 굿 전 그 스파이크를 죽이면 안 돼 오? 됐어? 됐네 저기 어디야 재기 아 거기네 위험하라 어우 가자 그만 에이 우리 어디로 가는데 아 여기 있네 됐어? 나이스 오케이 아까 레벨 보다 월신더 쉬어는데 돈도 많이 있고 어 몸 아니면 팔사 몸 몸 으흠 으흠 흠 deadly touch damage enemies and obstacles untouched 우리 우리 저기 만지면 저기 데미지 당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뭔데? 저기야? 적인지 잘 파악 안돼 파악 못해요 이거 진짜 적이야 파악 이는 잡아야 돼 깰 수 깨지 못하는데 깰 수 벨트 감사합니다 아직은 그냥 적들이 그다지 다양하진 않아요 아마 적 세 타입 세 종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희 너무 컸어요 오케이 깨 났어? 아닌데 거기 하나 더 남았네 그냥 스톱 이런 게임보다는 스토리 있는 게임 음 코멘트 하는 것이 월심도 편해요 월심도 쉬어라 나이스 나이스 버스 볼 수 있을까? 우리 오늘 오는 게 버스를 볼 수 있을까? 아마도? 오케이 열어줘 아 저기 어디야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갓 오오오오오오오 어이없네 나이스 잡았어 위험하다 진짜 어이없네 저도 데미지 당하는데 데미지 당하는데 저게 너무 깎아에 가면 저게 너무 깎아에 가면 저그만 데미지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요 어어 잡았어 빰 빰 돈 넣어주세요 왜 없어 내려가 으음 왜 cancer 케 높게 음 멋있어 훨씬 더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지를 수 있네 이거 봐요 나이스 오케이 이 레벨을 끊는 다음에 아마 보스 볼까요 아직도 안전한다고? 스페이크 스페이크가 너무 좋네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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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 스페이크가 너무 좋고 스파이크도 있고 적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싫어 끝났어? 아닌데 멋있는 많이 있어요 공격 붐 오 그거 마 그거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뒤에서 아무도 계속 그냥 뒤에도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 헬스 진짜 잘 보이는데 진짜 좋아 보이는데 나주 브라트 이 레벨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근데 됐어요 됐어요 우리 아마 지금은 아 버스 보게 될 거요 전주가 마음에 들어요 전주가 마음에 들어요 어허허허 그럼 확인해봅시다 헬스 업그레이드 우리 우리는 헬스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볼일타임 들어갈 때 헬스 회복 나이스 오케이 일단 길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어디야 거기 뭘 봤어 거기 뭘 봤어 이거 다야? 뭐 뭐지? 와우 어이없어 그거 못 봤는데 저 애들 폭발하면 공격해요 나이스 버스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야 네 여기는 버스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레벨이야? 아니면 이거 버스야 한번 이 파동 이 적 파동 잡은 다음에야 버스 나올까요? 뭐지 궁금한데 오 오 우리 거의 죽었는데 우리 거의 죽었어 조심해야돼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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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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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떻게 할 거야? 저기 기사가 없는데 저기 기사가 없는데 아 거기 아 거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는 진짜 버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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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헬스 다 떨어졌지만 버스 버스 한번 어떤 버스인지 파견이 없지 트릭터핑 오케이 mind upgrade 정신 upgrade 오 오오 자동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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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을 질어요 오케이 어디야 오 우리 뭐 해야 돼 아 우리 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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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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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른 쪽으로 우리 점프 해야되요 점프 궁극 해야되요 하 어 어 그 나이스 에 gimpr회 오오오오오 김 cand Bapt 헬스 더 많이 주세요 저리야!! 한번 다시 공격하자 예저.. 오오오오오오오오.. 나이스!! 헬스 나이스 공격 오우 버스잡았어 우리 우우 나이스 여러분 이 게임은 임페일라라고 부릅니다 영상 밑에 링크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키바자한테 감사합니다 공짜로 이 게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